인생세탁, 마음세탁, 보아시스 세탁소에 잘 오셨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신가? 야! 야! 해 주고 뭐 오시려구나? 면접은 잘 보셨나? 대출도 많다던데 주문이 터진 건 어떻게 자꾸매졌나? 이게 뭐지? 오아시스 아저씨? 오아시스 아저씨께 오아시스 아저씨, 터진 주머니 입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휴, 구멍난 주머니처럼 제 인생도 줄줄 새는 것 같았는데 아저씨가 꿰매주신 덕분에 제 인생도, 꿈도 다시 잡아맬 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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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 취직했어요. 아휴, 잘됐다. 쿠키는 쿠키는 면접장에 있던 건데요 아저씨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첫 월급 타면 더 많이 사드릴게요 이 옷은 첫 출근에 입고 갈 거예요 예쁘게 다려주세요 해주고모입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네 수고하셨어 잘했어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고마워 고정 넣어주고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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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공아 첫 출근 강렬지로 이시안